5. 뭐야 이거? 엄청 쉬울거 하던데? 눈물 크기의 상태가? 아디버스는 펜모드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여러분 식사를 좀 보살 좀 하라고 아니겠습니까? 식사 좀 하고 이렇게 이 모드 매우 쉬운데 이 모드 뭐하러 받는 거야 이거 챌린지 분만 깨겠다 아이작은 한 손으로 해도 깨는 겁니다 이렇게 헐 부착인데 난방이 죽잖아 아이작은 한 손으로 오 뭐야 왜 템을 못먹어? 하하하하하 엄청 쉬워 너 다 보인다 뭐지? 썬띵롱 룸싸키 톡 이 모드는 하트스톤 잘하면은 쉽게 깰 수 있겠다 튕기는 곳이 랜덤이라서 눈빨이 좋으면은 쉽게 깰 수 있다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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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아 시원해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이게 뭐야 야 얘네들은 잡기 좀 힘든데 헛 음 헛 아이고 헛 이런게 문제네 도서생이 낑겨있는거 잡기 힘들겠다 헛 어? 오스 따위 사바지 동봄스 아이가 뱅 홀드미 홀드미 죄송합니다 제가 노잼으로 첫반만에 깨버리겠네요 이렇게 쉬운걸 안깰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마지막 챌린지지 맞아 진짜? 뭔가 좀 더 어려운게 있어야 되는데 페널티가 없잖아 챌린지에 이득만 있어 아 황금방은 없는게 페널티긴 한데 어 제발 제발 움직여 그래 뭐지옥 미스테리 싹? 아싸 5원 주고 이거면 걔 이득이죠 아무래도 게이득 아 다른 챌린지 더 어려운거 있어요? 나중에 뭐 해보지 아 좋아 어? 처음 보는 법이다 뭐야 내가 쎈건가? 내가 쎈건가? 이거 이거 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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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까지 죽여 아이 쓸모없는 자식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 31번 챌린지가 진짜 하트 잘해야된다고 이거 빨리 끝내고 한번 가보자 이거 어디까지 가는거야? 이거 어디까지 가는거야? 찍어 그렇지 펑 그렇지 아싸 뭔템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두개씩 나오는데 오케이 이득 그대로 다시 한번 샥템이 뭔지 보여주세요 샥템이 이거요 관통이랑 저거 주스처럼 생긴거 이건가? 인디안까지 이거 챌린지 이름이 팡이었어 그리고 팡 왜 팡이었지? 팡이면은 오락실에서 하는 그거 튕기는거 그거 아니냐? 그래가지고 팡인가? 뭔가 어떻게 따지면은 비슷한게 있는것도 같고 죽을 뿐이다 죽은게 아니고 맞을뻔 돌아오는거에 착 팡이 아니고 퐁 어? 큰일났다 잡을 수 있나? 아니 뭐야 단점을 찾은거 같은데 벽에 붙어가지고 맞은편 보는곳에 잘 안사져 이렇게 떨어져있어야지 사진다 지금 들어 오예이 아 이 맵 져준가보네 엄청 넓네 아 아직 가장 어려운 맵은 이런 맵이죠 이런 맵에 목판 세 마리정도 있으면은 한시간 걸릴까 오이 안싸져 공격이 아 한시간 걸릴까 아... 아... 왜 안써지는거지? 진짜 벽에 붙어있으면 이렇게 되는건가? 위험이네 이거 아... 위험했다 아... 어...씨... 지금 한 대 맞으면은 악마당 나올 확률이 줄어들잖아 안 맞고 잡아야된대 최대한 아...오케이 아...씨딴 걸 맞고 이럴 순 없지 죽으시구요 우왕 죽으시구요 한 발 더 발사 그렇지 헐 100%인데 아...나온거네 나온거구나 아니 보수방이 하나 더인거구나 개 긁혐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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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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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인가였나? 이거 암튼 좋은거죠 먹어도 되는거죠 대박 쩔었다 근데 체력이 다 망했네 괜찮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필요없는것만 최소화하면 돼 어... 필요없는것만 최소화하고 열쇠가 좀 많으니까 이거 들어가보고 어... 길 증가 의미없다고? 몰라 일단 뭐 먹고나 생각하지 뭐 아... 그러네 조금 아쉽네요 데미지가 100인데 몇개 안가도돼 금방 끈다 색돌 못봤어 이미 늦었어 안맞았어? 이게 근데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진거 같아서 좋은거 같아요 아까부터 더 빨라졌죠 자 여기 할게 왓쉣 저거... 어? 아... 지난번에 전대했을때 봤던 아이디였던거 같은데 전대 전대같은거 한번하니깐 뭔가 나쁘지않고 이런점에선 어벌스 제가... 으어어... 흐헣 개쉬워 미안한데 진짜 너무...어... 너무 쉽다 약간 DLC를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하다보니깐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이거? 싸악 이렇게 된 이상 다음에 할 때는 무조건 안티버스를 해봐야겠다 그 재밌다던 안티버스 하려고 사실 아이작 한건데 어쩌다보니깐 이걸 하고 있네 아 15원이라 아이 거미 한 마리 어 예 이러면 살 수 있다 근데 뭔지는 일단 모르니깐 3대 4대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HP 업 썩은 고기 잠깐만 잘하면 레전드 나오거든요 여기서 흑판 아 크람푸스 아 아깝다 크람푸스도 좋아 아깝네 사실 두 개 중 뭐가 나와도 좋습니다 17원 하나만 살게요 아 첨보는 템인데 여러분 이거 뭐야 어 아이템이 이게 되잖아 게인 모어 플랜드 아 버려지는 템 있으면 이거 써가지고 거미 만들 수 있네 나쁘지 않은데 크람푸스보다 훨씬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게 쓰레기 그 자체라고? 내가 못 먹는 아이템들 있잖아 그런게 크람푸스 되는 거면 좋지 아니 거미 되는 거면 좋지 아냐? 이런 거 샷 거미나 파리네 와 이 미친 거미딜이 캐릭터 딜에 비례한대 그러므로 답은 이거다 거미딜이 150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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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걔들 한 번에 죽창나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어 와하 방금 데미지 봤습니까 끝났어 이거 미쳤어 이 템이 훨씬 좋다는 건 확실해 하나 확실한 건 이 템이 하나 더 좋아 이거 뭐야 디스트럭 션 하쌰 먹지 말고 바꾸기에는 근데 좀 먹는 게 탐나 하갈라즈 뭐예요 여러분 하갈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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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맞으시구요, 맞으시구요 이거 조금 빡신대 살짝 한방 더 딩딩디르림딩디딽딽디 최고 아, 감말이 아이다 가는데 너무 잘 돼서 좋다 야 이거 최고이템인데? 매지션이야, 유도야 어 이거 피지컬은 다네 썬땡농 어디가야돼? 안때나가면돼? 16분 기다려봐 일단은 여기 들어오고 와아아아아아 이이이이이이 이거 참 또 고민이 되네 여러분들 뭐할까? 좌우 뭐함? 둘다 별로? 둘다 좋아? 어차피 데미지가 고정이라 왼쪽은 별로고 펜만 그러면 가져갈까? 이거 먹으면은 체력 다 깎이는거 아니지? 왜 자꾸 좌가좌좌가 좋다는거지? 벤적으로 데미지 고정하니? 네 데미지 고정임 탈포호시 탈포호시 나가고 여기서는 뭐 먹지? 여기서는 뭐 먹을까 여러분들? 여기서는 뭐 먹죠? 어차피 단방이 끝나나? 어차피 단방이 끝나나? 어차피 단방이 끝나나? 근데 이게? 일단은 오른쪽거 발동 안되지 않나? 에이씨 먹어보고 생각하자 발동되나 이거? 테라사이트 되나? 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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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돼 얘들아 미안 둘이 다 죽었어 어 와 튀기는 것 같다 다음 잘가아 야 개 세졌어 챌린지가 아니고 챌린지가 뭐 이렇게 심리학하라는 말이 나오겠네 진짜 나처럼 되긴 어렵겠지만 에이 이놈 다 되겠네 에이 이놈 다 되겠네 오오오 예 이래 오오 예 이래 오 zie 오오 예 아 챌린지 너무 길어 해놨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안맞았다고? 아 쌍칸 아 맞아 나 이거 생겼지 와 와 님들 다 했다 근데 또 처음 보는 템이 생겼어 이거 어차피 님들도 모를거야 먹자 요 리슨 리슨? 이거 뭐지? 처음 보는건데 님들은 내가 글을 읽는게 신기한거야? 원래 아이작할때는 근데 길을 읽으면서 해야돼 저걸 보면서 해야돼 어쩔수가 없어 운이 놀랐어? 랩 생긴거 극혐 여기부터 가볼까? 재미있겠는데 호로록! 호로록! 캬아 아무것도 정리해 어 여기 뭐가 따라다니기네 나방 따라다니는데 자 사이좋게 오서 죽으세요 지공의 폭풍도 죽으세요 어어 오오 터지는것 봐 이 겸 근데 똥을 정리하면은 음 밖으로 나가야겠죠 웅 와 거미넘 많다 자들아 정진! 죽여 비밀방을 찾아주는 거라고? 위로 간다 그럼 위에 비밀방이 있는 건가? 아니죠? 내 몸 따라다니는 거죠? 와 천번호 보스야 얘도 좀 미안하네 어떤 거 뜨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미드나이트 스낵 좀 뭐 까질 거 이거는 이제 그냥 깨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스라 빨리 보자 노트베이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노트베이비 쫄부르는 애잖아 얘도 아 미쳤네 이 판 왜 이렇게 됐냐 와 이거 뭐야 죽여줘 이러고 있겠다 일어나세요 노트베이비도 8인가 뭐 불러주는 덴데 오케이 다 멸시하자 빠르게 보스 후니 후니 사망 어 근데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버텼어 이게 지금 더 대박은 도피셋을 먹는 건데 그건 어렵겠지? 너무 큰 용실인가? 템 바꾸고 야 여러분 아까 내가 거기서 다른 거 들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이거 하나만 먹고 돌려버려 아까 크람푸스 크람푸스 먹고 왔으면 클 낼 뻔했다 암레이시아 의미없고 어? 여기도 이런게 생겼어? 이거 뭐야? 근데 어디에 가지? 아 여기 이거 원래 있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잠깐만 이거 도전과제잖아 도전과제가 허시룸이 그래 허시 허시인거고 허시 근데 갈 필요 있나? 이거 위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스트레칭 끝내려면 위로 가는게 근데 이거를 지금 챌린지니까 내가 원래 라면을 허시 잡으러 가겠는데 챌린지를 깨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 가겠습니다 허시도 사실 지금은 쉬워 허시도 쉬운데 어차피 깰거라면은 워 뭐야 뭐 큰게 지나왔는데 허시도 빨리 돌아야지 갈 수 있는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펀맨 마냥 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체되는게 없어 돌리고 이거 뭐지? 푸푸 오! 미치니 이거다 그래 체스트까지 가보자 맵을 탈출했는데요 눈물이 하하 이거 뭐야 하하 야 하하 말도 안되게 됐다 더 끔찍해졌다 내가 원하는 곳을 맞출 수가 없는걸 내가 원하는 곳을 맞출 수가 없는걸 그걸로 소용 됐다 id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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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daidaidaidaidaidaida 쇽 아 스크려 원 투 유니콘 뿔 투 트롤 품 일단 템은 어 스플래시 데미지 스파이더 러블 크라켓까지 섞였어 여기나 눈물 하나 발사했을 뿐인데 눈물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하고 이거는 이거는 좀 에반데 음 문 열어줘 잉 부저벌 버리라고? 그래 안정적으로 한번 쏴보자 지금 안정적으로 쏘는게 더 나을거 같애 이것도 버리자 아 이거 버리고 쏘는게 더 좋겠는데 이러면 더 빨리 클리어 가능 더 좋아졌는데? 아, 이게 비밀방이야? 아,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자, 중간 캣고 파랑룸은 또 처음보네 파리님, 여깁니까? 아닌 것 같은데? 저거 기다려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, 여러분 좋아, 일단 클리어부터 해볼까? 안 돼, 비밀방 있네? 오케이, 시작, 끝! 오, 예, 뭔 패받였네? 오, 예, 뭔 패받였네? 오, 예, 뭔 패받였네... 너ada? 뭐 원 진짜 핏 먹고 싶 diferencia! house